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AI 의료 섹터에 바로 재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키워드 보이세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우리나라 AI 의료진단 업체 루닛을 캔서 문샷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캔서 문샷이 뭐냐면요. 바로 암정복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암이라는 전체적인 인류의 고질적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베스트 기업을 다 모아가지고 이 기업들한테 돈을 투자하는 거죠. 달러를 투자해서 야 암에 대해서 한번 정복을 해봐라. 유미한 성과를 가져가 봐라 하고 미리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AI 진단 분야에 우리의 국내 기업이 선정됐다는 부분이고 그것도 바로 미국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보시면 이 캔서 문샷 관련해서 암정복 프로젝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요. AI 의료진단 분야와 제약 바이오 주요 임상 업체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고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암 관련 주요 사항들을 연구하고 그에 대해서 어때요?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캔서 문샷 참여 기업 같은 경우는요. 주도적으로 미국 백악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참여시킨 내용이고요. 이 국내 업체의 AI 의료진단 분야가 참여하게 되면서 일단은 이 AI 기반 암진단과 영상 분석 관련해서 기술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루닉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조기 진단하고 치료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AI 맞춤형 의료진단 분야의 서비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 이런 것도 있어? 너희 한번 참여해봐. 내가 돈 줄게. 이러한 모멘텀으로 진입하게 된 거죠. 추가적으로 보면요. 루닉이 왜 선정됐을까? 기존의 사례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AI 의료 관련해서 논문 두 개 발표했고요. 세계 최고권이 AI 학회에서 이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었죠.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는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 바로 병리학적인 부분에 대한 의료 AI를 접목한 기술하고 병리학적 특성인 AI 데이터셋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 가지 솔루션을 발표함으로써 어떻게 AI를 통해서 의료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암 솔루션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다음에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부분이 주목받았습니다. 뷰노그룹 같은 경우도 AI 의료기 관련해서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바 있죠. 이 화면이 뭐냐면요. 지금 이 AI 영상 촬영 가지고 AI가 이 부분이 암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아닌지 각각 확률 데이터로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이러한 영상 진단 관련 AI 의료 업체와 그다음에 기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과 그다음에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요. 지금 약 배달 관련해서 이 비대면 시범 사업이 개시됐죠. 그러면서 이 비대면 관련 의료 업종들 플러스 AI 의료기기 관련 업종들 같이 묶여서 상승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대면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인성 정보죠.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로나 시대 때 바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이미 엮인 바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소아과가 난립니다. 소아과가. 지금 의사들이 없어서 정말 줄을 3시간에서 5시간 서야 되는 상황에 이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둘씩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전체적인 AI 의료기기 관련 모멘텀과 그 다음에 이 비대면 관련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정책적 플러스 그 다음에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전체적인 상승세로 신사업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다. 결국 AI로 촉발된 전체적인 서비스 모멘텀이 이 의료 부분부터 먼저 선점을 하고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루닛의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아까 재료 이야기 드린 대로 캔서몬샷에 미국에서 바로 이 캔서몬샷에 참여시켰죠.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JP모건, 이 웨인 주포가 드디어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순매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저점을 올리고 고점이 올라가는 파동 뭔가요? 네 상승 채널링의 파동입니다. 현재 추세선 상단까지 딱 올라온 상태고 이런 식으로 현재 상승 채널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연한 상승 추세죠. 지금 보시면 일목구름상 이렇게 지지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구름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중기와 장기 추세로 상승 추세의 대추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요 지지할 때마다 나오는 이 거래량 바로 웨인 주포들이 끌어올리는 바로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점을 연결한 주요 추세선을 보면요.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근거는 없다. 이 추세선이 깨지기 전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동을 그냥 홀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선이 깨졌을 때 다시 한번 리테스트할 때 고점을 못 넘긴다면 그때 매도해도 늦지 않으니까 충분히 느긋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료민 뉴스체크 했고요. 핵심 모멘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 추세에 완연한 상승 추세라고 제가 여러 가지 근거 이야기 드렸죠. 거래량부터 상승 추세선 그 다음에 저점을 올리는 주요 패턴들 이 패턴들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1파와 2파 3파와 4파 조정 2호 다시 5파 이런 식으로 동인 파동의 충격파가 나오죠. 이 동인파의 기본 규칙을 보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의 매물대와 추세를 이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 상승 파동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1파와 2파 현재는 추세가 한 번도 저점이 갱신되지 않은 3파의 대시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4파도 나오지 않은 상태죠. 결국 3파 지속 중이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미 털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3파의 고점을 만든 구간을 갱신하는 5파 구간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 파동을 알아보는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이 추세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추세선 이렇게 강력하게 세력의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기준봉은요. 이런 거래량을 동반합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 세력들의 의지와 방향성을 보이는 부분이고 이런 기준봉이 나왔을 때 어때요? 주요 핵심 타점은 현재 10만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력들의 선행지표 OBV 지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RSI 상대강도지수 올라가고 있죠. 세력들의 시그러론은 어떻다? 상승을 얘기하고 있고 매도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추세선이 깨지고 매물대를 만들기 전까지는 결코 매도하지 말아야 된다. 단 한 주도 털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재료민 뉴스 체크했고요. 핵심 모멘텀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 지지구항 같은 경우는 이 9만에서 10만 매물대 보이시죠? 추세선 올라가는 타점입니다.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 이 고점에 다시 한번 1.618 곱하시면 됩니다. 세력들의 단계 목표가 공식 그렇기 때문에 11만 5천원이었으면 대략적으로 17에서 19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눌림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대응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력들의 평단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각각 ABC 패턴상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대한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그리고 1,2,3차 목표가 이러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률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에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